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입니다. 요즘은 청주붕명동 관음산 자비정사도 있고요. 대전탄방동 관음산 자비정사에서도 여러분들 불법을 계속 펴고 있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실패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일어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요. 일어설 수 있는 생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나 과보가 찾아온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을 지낼 수만 있다면요. 걸음이 충만한 흙기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훌륭한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일을 위해서 모두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57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7번째 시간을 맞겠는데요. 천수경 천광 정주혈에께서 설하신 것을요. 관세음보살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관자재보살께서 리바이벌해서 다시 설한 경전이죠. 일반적으로 천수경이다라고 하면 심메장구 대다란경이 본래 천수경이고요. 그 앞에 천수경, 심메장구 대다란경 이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심메장구 대다란경 할 때 뒷부분에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앞뒤로 많이 만들어져서 바로 어떤 여러분들의 의식을 할 때 본행사 또는 식전행사, 식후행사 형성되듯이 본천수경은 심메장구 대다란경이고요. 식전행사처럼 경전을 제일 처음에 읽을 땐 어느 경전이든 여러분들 정구업진원 또 오박래 안희재신진원 또 개경계, 개법장진원 이것을 하고 경전을 열게 되죠. 천수경을 여는 단계에서도 제일 처음엔 정구업진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구업진원이다 하는 것은 정, 맑게 해준다. 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진업을 맑게 해주는 진원이다 하는 것은 참된 말인데요. 결국은 입으로 업을 짓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먼저 마음과 몸에서 업을 짓게 됩니다. 입으로 여러분들 욕을 한다거나 입으로 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마음이 먼저 죄를 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행동이 죄를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입으로 진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입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이미 몸과 마음까지 지은 죄, 쉽게 얘기하면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몸으로 진 업에는요. 살생한 것이 있겠고요. 냉랭히 보면 여러분들 비물이지만 파리목이 죽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죠. 또 투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도소 가는 그 도둑질만 꼭 도둑질이 아니어요. 남의 마음을 뺏거나 남의 집 가서 냉장고에 서랍 없이 물을 끊어먹거나 남의 신발을 잠깐 신고 화장실 갔다 왔다거나 이거 다 투도입니다. 거기다 또 사음이 있죠. 삿된 마음을 갖는 건데요. 자기 권석자, 자기 가족 정당한 사랑이 아닌 비정당한 사랑도 다 사음이 되겠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에는 바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이런 것이 있겠고요. 입으로 짓는 업에는 망어, 거짓말하는 것 또 기어, 아주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말이라고 그러죠. 기어 사기라고 하는 용어일까요? 사기 사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서 빼먹는 것만 사기가 아니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전부 사기예요. 전부 우리 사람이라는 경우는 자기 이득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심지어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라고 결혼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서로 사랑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그 밑바탕 속에는 뭐예요? 남자들 마음에서는 저 여자가 내 내조를 얼만큼 잘해주겠는가 내 말을 얼만큼 잘 들어주고 나를 얼만큼 성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나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밑바닥엔 그런 게 깔리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를 또 몇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체력 따지게 되고 건강 따지게 되고 또 얼마만큼 넉넉하게 나를 먹여 살 수 있는가 하니까 직장 따지지요. 또 봉급은 얼마나 되는가 직장이 안정적인가 이거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에 앞서다 보면 그런 거 안 따지게 돼요. 아무것도 너만 있으면 돼 하게 되지 않아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당신은 있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무능하다 그러고 못났다라고 어떻게 하다 내 저런 사람 만났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푸념하고 그러지 않아요? 너만 있으면 돼 하는데 아내가 노름에 빠져서 다니고 그러면 너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노름에 빠져도 너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 이면에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이 따라와야 그 뒤에 너만 있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우리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들 사랑도 자기 이득을 위한 하나의 뭐예요? 구실이에요. 구실 여러분들 뭐 자식을 위해서 산다. 어떤 분들 그렇단 말이죠.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일 뿐이지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게 하려고. 우리 불자님들 자식이 어느 학교에 지나겠다. 어느 대학 갔다. 그러면은 보살님들 보세요. 어깨 얼마나 힘 많이 주고 다녀요. 우리 자식은 어디 다녀? 어디 다녀? 그러니까 마치 착각하기엔 뭐예요? 자식을 자기가 밖에 나가서 어깨에 힘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물로 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이 물론 앞날도 겸사겸사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자식을 위한 대면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만들려고 그래. 부부 싸움도 왜 해요? 각자 자신의 편한 대로 상대를 만들려고 해서 싸워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살아가면요. 상대가 좋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남편이 좋다는 대로 아내가 따라가주고 아내가 좋다는 대로 남편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주진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좋은 대로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남편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질 못해서 번뇌하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되니까 번뇌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절해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해 다닌단 말이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치를 빨리 터득하는 게 깨달은다.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지은업이 이루용룡할 수 없이 많지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조건도요. 자기 이득이 돼야 사는 거예요. 자신한테 이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 살아요. 이득이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눈가림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냉정히 살펴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요하독전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 각자 자신이 난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아요. 사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표창을 타고 훈장을 탔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회에서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나한테 잘해주는 데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봐야 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그에겐 업을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 아 좋다 하는데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하지요. 나쁘다. 바로 그런 것이 좋다 나쁘다는 자체도 선업이고 악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짓는 업에는 망어가 있고요. 기어가 있고요. 또 양쪽으로 가서 뭐 여기에서는 여기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기 얘기. 여러분들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의 양설이지요. 그 다음에 악구예요. 나쁜 소리. 이런 게 입으로 짓는 업이고요. 우리가 뜻으로 짓는 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은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흔히들 탐낸다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갖고 권력 받고 사랑 받고 이게 뭐 탐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이것은 탐낸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만물들의 본능입니다. 짐승도 벌레도 혼충도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많이 잘 먹고 안전하게 잘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모든 불성의 근본 성품의 본능이에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넉넉하기를 바라고 그건 탐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뿌듯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흐뭇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탐욕이 뭔지 성냄이 뭔지 어리석음이 뭔지를 뭔지 아셔야 돼요. 탐욕이 뭐냐 자기가 뿌려놓은 여건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열맞이기 시를 부린 사람이 백마지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을 보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탐욕입니다. 한 달 일한 사람이 한 달 봉급을 타면 노력이 될 겁니다. 한 달 일한 사람이 두 달의 봉급을 원하고 있으면 이것은 탐욕입니다.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사랑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을 하고 증오를 하면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탐욕입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엄마 아버지는 최선을 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놓고 아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것은 탐욕입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 공부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한테 공부해 공부해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공부를 못했던 분이나 또한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아내들이 남편 권받게 벗어나니까 어디에다 눈에 초침을 돌리느냐 하면 자식한테 눈에 초침을 돌립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편한테 관심의 대상으로 끌리지 않는 분들이 그때부터는 자식한테 신경을 쓰면서 자식을 괴롭혀요. 공부해라.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식한테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누워라. 자라. 공부해라.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은 속박이고요. 태라고 괴로웁니다.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보살들의 스트레스가 자식한테 뻗어간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사랑받는 보살들은요. 자식한테 여유를 줍니다. 따사로움을 줍니다. 사랑이란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죠. 너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혹여 그러다가 자식한테 온신경을 다 쓰다가요. 자식이 어느정도 성장해서 혼자 친구들과 만나고 애인을 만나게 떠나게 되면 그때는 또 번뇌라 합니다. 우리 보살릅니다.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도 소용없다라고 번뇌라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본래부터 믿을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는 소유가 아니어요. 믿었다가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전부 혼자만의 마음의 장난인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왜 일어나느냐 탐냄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탐냄 내가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게 탐욕입니다. 호박씨를 뿌려놓고 호박이 나오면 당연한 건데 수박이 안 난다고 괴로워하는 거죠. 자신들이 자식을 얼마만큼 잘 가르치냐 생각 안 하고 자식들한테 무조건 못한다고 난리치는 부모들 이거 탐욕입니다. 부모가 못했으니까 너희만은 해야지 이것도 탐욕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가 집안엔 정치가 나고 의사 집안은 의사 나오지 않아요? 약사 집안엔 약사가 나오고 선생님 집안엔 선생님이 나오지 않아요? 부모가 했던 걸 자식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합니다. 일반 집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 건 특출난 경우죠. 특별히 노력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원인에 의한 결과가 정당해야 됩니다. 결과를 얻고자 하면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노력은 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얻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이거는 탐욕 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탐욕 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부모로서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탐욕 입니다. 나이 많다고 부모라고 해서 어른은 아닙니다. 나이의 어른이지요. 어른은 어른다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다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다운 행위는 하지 않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건 탐욕 입니다. 바로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노력의 대가지만요. 원인은 심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탐욕 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우리 각자 불자인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만들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지금 상태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상황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모든 걸 다 담아놓은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순간 여러분들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불안해하거나 불만해 있거나 괴로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 탐욕 입니다.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지금의 상태에요. 그동안 여러분들 못하게 누가 방해하지 않았잖아요. 돈 벌지 말아라 성공 하지 말아라 노력 하지 말아라 명예 갖지 말아라 권력 갖지 말아라 누가 방해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에 만들어 놓았는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만든 상태가 바로 지금 입니다. 지금 상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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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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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뜻대로 안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바라는 게 많은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들 다 했는데 지금 인순간 만족이 안 되고 괴로움 이건 탐욕 바로 뭐에요? 탐욕 쾌했기 때문에 성냄이 오는 겁니다. 진해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왜 오나요? 인연의 도리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 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탐욕 때문에 성냄이 오고요. 성냄이라 하는 건 바로 지혜롭지 못하기 어리석 기 때문에 오는 것이 탐진 채 이것이 바로 뜻으로 갖는 짓는 악업 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마음으로 짓는 업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리고 업위에서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한 장의 벽돌이 모래자갈 시멘트와 물 그리고 사람의 힘에 만들어진 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도 바로 정신과 물질이 시간과 공간이었던 보이지 않는 힘 즉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 또는 깔마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중국말로는 업이라고 인도에서는 카르마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지어진 마음 남아쳐진 힘 꾸며내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옆 사람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린 것을 인해서 맞은 사람의 감정을 격화시켜서 바로 때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욕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힘으로 돌아오는 그 작용 그것을 바로 업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활씨를 땡겼을 때 날아가는 화살의 힘이라든가 배가 지나간 뒤에 어떤 물결이라든가 또는 향을 사룬 법당에 남아있는 어떤 향냄새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사람이나 물질이 한 행위는 그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른 일을 뒤따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은 되게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나온 삼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여러가지 업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죠. 천수경의 정급진원의 업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해봤고요. 우리 불장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이 한 세상이 아닌가 하다는 생각이에요. 더러는 조금 적게 또는 좀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뿐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우리 모두 사랑하고요. 우리 모두 이해하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지난 날을 돌이켜서 후회를 하기보다는요. 아름답게 가꾼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희망과 행복을 찾아서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모든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요. 소중하고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불자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